근데 지금 보니까 아이유아이 멤버들이랑 연락해요? 아 네 연락하고 있습니다 네 연락해요 네 저는 수연입니다 저는 어제 자정에 12시에 뮤직비디오가 공개되고 맞아요 청아 언니한테 잘 봤다고 연락이 왔어요 청아 양한테? 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? 고마워 네 그리고 최경입니다 네 저는 오늘 오전에 도연 양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언니 우리 오늘 엠카에서 봐요? 이렇게 왔는데 어 우리 오늘 봐 이렇게 답장을 했어요 어 그래요? 답장 왔어요? 아니요 아직 안왔습니다 네 아마 엠카에서 지금 리허설 중이라 네 아마 못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**** 네 오